아 지금 급하게 뭐 하나 올려놓을게요. 지금 미르투엠 위믹스에서 나온 게 있잖아요. 위믹스 월렛에 가보시면 이 코인이 하나 있을 거예요. 요거 요거 이 코인이 이제 그 미르투엠 코인인데 이 코인을 얻을 수 있는 그 미르투엠 홈페이지가 지금이 8월 31일으로 지금 홈페이지가 바로 리로드 되어버렸거든요. 바뀌었거든요. 이벤트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오른쪽 보시면 에어드랍2 이벤트 있잖아요. 이거는 텔레그램에 들어가는 이벤트고 지금 요게 지금 홈페이지 상에서는 빠졌어요. 오늘까지라 빠진 것 같고요. 요게 지금 31일까지에요. 지금 23시간 남았죠. 지금 요거 짧게 찍고 바로 올려놓을게요. 요거 가입하셔서 구글로 로그인 하시고 나머지 뭐 트위터라든가 뭐 유튜브 영상 보는 거 몇 개 있구요. 위믹스 월렛 넣는 칸 있고 그런 거 글랩 이벤트 진행하셔서 요게 있어요. 요 상품들이 있으니까 이거 뭐 가능하시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하실 거면 여기서 아 미루투엠 홈페이지는 vpn을 키셔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자체는 vpn을 키시고 들어오셔야 되고 요 글랩 이벤트는 vpn 없이 들어오셔야 돼요. 요 이벤트 주소는 제가 홈페이지 아 홈페이지가 아니고 거기 더보기 영상 더보기란에 남겨놓을게요. 이거는 vpn을 키시고 들어오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구요. 이게 구글 사전 등록이 있어요. 자 다운로드 되죠. 우선은 전 지금은 아 지금은 아니구요. 이따가 저는 실제로 플레이를 해보고 다음에 이제 올려놔 볼게요. 지금 공지사항 부분도 계속 살았었다 없어졌다 하고 있고 게임이라던가 이런거는 여기 홈페이지 보시면 쭉 나와있으니까 여기도요. 뉴스레러를 해놓으면 좀 더 빠른 정보 받아보실 수 있으시겠죠. 이건 한번 홈페이지 한번 쭉 둘러보시구요. 그 다음에 저는 요 글랩 이벤트 오늘까지 23시간 남았으니까 바로 올려놓을게요. 참여하시고 위로2m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실제로 플레이 될 때 그때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올려놓을게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또 를